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트입 해들어온 파드 선수인데요. 골키퍼 다리 사이 빠졌군요. 문은 열려있습니다. 문은 열려있는데요. 여기서 왼발 슛트윙 골포스트 맞고 치어라운볼. 다시 한번 뒷공간 왼발 슛!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트입 해들어온 파드 선수인데요. 에펙트 페일 골키퍼 다리 사이 빠졌군요. 문은 열려있습니다. 문은 골키퍼 다리 사이 빠졌군요. 에펙트 페일 다시 한번 뒷공간 왼발 슛! 에펙트 페일 그린 파드 선수가 교체트입 해들어온 아무것도 없는 이유인지가 무슨 왼발 일어나갔지만 에펙트 페일 가위 도착 그대로 악 요